경상남도가 진주 도심에 있는 농업기술원의 이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26년까지 진주 외곽의 이전을 완료할 예정인데 관건은 토지 보상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1908년 진주 종묘원으로 시작한 110여 년 역사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진주시 초전동의 도심 시대를 마감하고 이반성면의 들판으로 이전합니다. 이전 목표 시기는 2026년. 최근 이전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지주들에게 통지한 경상남도는 올해 안에 보상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일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상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할 계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면 진주시 초전동터는 신도심으로 개발합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비어있는 옛 종축창터 6만 7천여 제곱미터를 1단계로 농업기술원터와 일부 사유지 34만 제곱미터를 2단계로 개발합니다. 개발을 담당할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1, 2단계의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1단계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력을 발주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과 함께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건은 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을 새로 조성할 진주시 이반성면의 토지 소유자들은 대체기를 구성하고 선의견 수령과 기존 마을의 조만큼 보장, 현실적인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업기술원 이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업무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다음 달 중으로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